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서방국가라고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독일인 것 같고요. 독일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유럽 국가들, 프랑스도 그렇게 상황은 좋지는 않고 사실 제일 결정적인 문제는 독일이 디지털 경제로서의 전환, 새로운 경제 트렌드로의 전환에 예상보다 잘 대응을 못하는 거죠. 사실 독일 같은 경우는 2010년 전후에서부터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되게 높아졌어요. 또 나올 구멍이 없어진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인력 감축까지 가게 됐고 문제는 그렇게 해서 문제가 없어지냐, 다시 탄탄한 업체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다들 의문을 갖고 있는 거죠. 아무튼 간에 이 러우 전쟁 영향으로 유럽 국가들은 천연가스와 석유 등 러시아로부터 이 에너지 자원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당한 경제에 타격을 입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실제 이 러우 전쟁으로 이 유럽 경제 상황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러시아로부터 공급 때문에 상당히 타격을 입었다라고 말씀들은 많이 나왔는데 실제로 그러한 위기 상황은 다 대부분 돌파를 했고요. 어쨌든 LNG를 미국에서 들여오든 중동에서 들여오든 그다음에 파이프라인으로 저쪽 알젤에서 들여오든 여러 가지 대안적인 경로를 지난 2년 동안 모색을 해가지고 일단은 공급 자체는 부족하지 않은 상황인데 아무래도 가격은 좀 뛰었죠. 가격은 좀 뛸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보고 있던 러시아로부터 혜택을 보고 있던 독일 산업 특히 화학산업이라든지 이런 에너지 다소비 산업들이 큰 피해를 입었죠.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서방국가라고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독일인 것 같고요. 원래 독일 같은 경우는 2016년, 17년을 정점으로 해서 그 다음서부터는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들이 좀 삐그덕거리기 시작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상황이 매우 안 좋아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독일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유럽 국가들 그러니까 프랑스도 그렇게 상황은 쏙 좋지는 않고 그러니까 그게 내부적인 문제, 외부적인 여건 이런 것들이 겹쳐있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유럽 전체가 다 나쁘냐? 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유럽 재정연기 때 피그스라고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불렀던 포르투갈이라든지 그 다음에 스페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리스라든지 오히려 이런 나라들은 요즘에 경기가 괜찮습니다. 그러네요. 그런 얘기 안 나오네요. 네. 그런 얘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면 업다운이 지금 엇갈리는 이런 상황인데 어떻든 유럽을 주도하는 주력 국가라고 생각하는 독일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아진 것은 맞고 이것이 유럽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좋은 요소는 아닌 거죠. 그리고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고 정치적으로 봤을 때도 독일, 프랑스 어떻게 보면 유럽의 양대 기관체라고 할 수 있는 이들 국가들이 내부적으로 지금 많이 혼란스러운 상태니까 유럽의 미래가 밝다라고 보기는 지금 어려운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아무튼 간에 미국으로부터 스위프트 제재도 받고 초반에는 경제 제재를 상당히 강하게 받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GDP가 올라갔다든지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러시아 경제는 어떤가요? 러시아 경제는 화랑이에요. 전시산업이니까. 일단은 전시산업 포탄도 만들어야 되고 탱크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과거에는 하루 8시간 공장 돌리던 걸 24시간 돌려야 되니까 많이 해야 되고 사람들한테 전선에 나간 사람들만큼을 언젠가 데려와서 공장을 또 돌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더 많은 임금을 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임금도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받으면 옛날 같으면 해외여행도 가고 해외 부동산 자산도 구입하겠지만 지금 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국내에서 돈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내수 경기는 또 좋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생각하면 2020년대 중반 이후 코로나에 대해서 약간 좀 익숙해지고 난 다음에 다 국내에서만 뺑뺑 돌았잖아요. 그러니까 국내 관광지 화랑이고 오마카세 다 갑자기 화랑이 됐고 하는 것처럼 러시아 경제 자체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보면 현재는 매우 나쁘지 않은, 좁은 상태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거냐라고 보면 쉽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중앙은행은 그런 걸 되게 우려하면서 금리를 계속 올린다든지 여러 가지 조치들을 잘 취해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러시아 중앙은행이 매우 현명하게 잘 대처를 하고 있고 그것이 서방의 제재 수위를 극복할 만큼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될 것이냐는 궁금증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핵무기를 가진 사우디아라비아다 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자원부국이니까요. 자원부국인데 플러스 핵무기가 있는 그런 나라인데 문제는 일단 가스 같은 경우는 공급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됐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주로 LNG를 들어오지만 대부분의 많은 국가들은 주로 PNG, 파이프라인으로 들어오는데 유럽으로 제일 큰 시장을 잃어버린 상태거든요. 그렇다고 중국으로 더 팔자니 파이프라인의 용량은 정해져 있으니까 더 늘릴 수도 없고 또 중국 같은 경우는 러시아의 상황을 뻔히 아니까 가격을 막 후려쳐요. 합질하는군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땐 그렇게 못 팔아라고 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가스에서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을 러시아가 겪고 있고 반대로 원유 같은 경우는 석유 같은 경우는 어쨌든 어딘가에 담으면 다 팔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물량 자체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대량으로 러시아 원유를 도입하는 나라는 중국, 그 다음에 인도 이런 나라들인데 다 똑같아요. 러시아가 급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갑질을 하죠. 그래서 물량을 많이 도입하는 대신 가격을 국제시세에 비해서 한 20달러씩 후려쳐서 갖고 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지만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든 간에 그러한 쪽으로 해서 전비를 계속 대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러시아라는 나라는 가진 게 참 많은 나라고 러시아가 어떤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데는 자고한 세련되게 전쟁을 하는 나라는 아닌데 가지고 있는 게 원체, 무지막지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참 러시아를 상대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죠. 러시아가 자급자족에 웬만하면 다 된다고 하더라고요. 식량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식량 같은 경우는 세계 최대 밀수출 국가이고요. 그다음에 각종 자원들은 당연히 넘쳐나는 거고. 그러니까 그동안 해외에 많이 의존했던 여러 가지 소비자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자국 기업들이 대체를 한다든지 아니면 중국 기업들이 들어와서 한다든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러시아가 신경이 쓰이는 것은 중국의 영향이 너무 커졌다. 자국 내, 그다음에 전체적인 경제 구조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다는 게 아마 제일 큰 고민일 것 같고. 전쟁이 일단 어떻든 마무리가 되면 그 구도를 바꾸려고 또 여러 가지 시도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 독일이 안 좋아졌다, 어려워졌다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폭스바겐이 독일 내 공장 두 개를 폐쇄를 하고 2만 명의 직원을 감축했다고 그러고 중국에 있는 공장도 폐쇄했다. 하겠다라죠. 다 감축할 것이다, 폐쇄할 것이다. 다 미래형이죠. 아무튼 BMW도 그렇고 포르쉐도 그렇고 중국은 많이 맞고 있거든요. 독일의 굴지의 자동차 기업들이. 이렇게 약간 독일의 굴지의 산업들이 흔들리게 된 계기가 무엇일까요? 일단은 독일 산업이 흔들리는 전체적인 이유를 보면 사실 좀 타임 스케줄을 넓게 놓고 보면 90년대 통일을 하고 통독을 하고 난 다음에 독일이 되게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유럽의 병자다 이런 이야기까지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이 잘 안 되지만 90년대 후반까지는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인건비는 비싸고 여러 가지 상황은 좋지 않고 그러다가 2000년대 초반을 거치면서 좋게 말하면 개혁이고 나쁘게 말하면 개학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독일이 그 전까지는 정규직 위주의 안정적인 일자리, 충분한 사회보장 이런 쪽으로 갔었는데 그것들을 상당히 악화시키는 쪽으로 가면서 인건비를 상당 부분 낮추는 데 성공을 했고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과거 동유럽 국가들 폴란드라든지 헝가리라든지 이런 쪽으로 진출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독일의 경제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한 15년, 16년 정도로 전성기를 구가를 했는데 한 2015, 16년 정도부터 독일 경기가 뭔가 좀 정점에 도달했다라는 느낌이 들었던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일단은 고령화라는 것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는 거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프라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정작 돈을 써야 될 때 돈을 되게 안 씁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자린고비 같은 스타일이어서 돈을 쓸 수 있는데 안 써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투자할 돈이 있는데 왜 인프라 투자 안 하지? 도로라든지 항만이라든지 철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투자를 안 하다 보니까 그게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안 좋은 영향으로 나타나는 것도 있고 사실 제일 결정적인 문제는 독일이 디지털 경제로서의 전환 새로운 경제 트렌드로의 전환에 예상보다 대응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차 같은 경우는 제일 대표적이죠. 독일 같은 경우는 자동차로 대표되는 나라인데 당연히 자동차 잘 만드는 회사니까 전기차로 가는 것도 어렵겠냐라고 생각을 했지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독일 차들이 전기차와 관련돼서 어떤 두드러진 성과를 냈다? 그런 것들은 보기 힘든 상황인 거죠. 그리고 사실 독일 같은 경우는 2010년 전후에서부터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되게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독일제를 되게 신뢰를 합니다. 아시아의 한중의 성부 공통이 다 독일이라고 하면 껍뻍 죽어요. 역사적으로 좀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떻든 간에 독일의 대기업뿐만 아니고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예 거점을 중국으로 옮긴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정말 독일식 마을처럼 꾸며놓고 생산하는 지역도 되게 많고 했는데 문제는 이제 이러한 기업들, 그 다음에 중국 시장에서의 독일 기업의 영향력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약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점점 독일 자국의 경제가 좀 안 좋아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중국에서 벌어들이는 돈 중국 시장에서 뭔가 투자해서 갖고 오는 돈 이런 거 가지고 그거를 메우면서 넘어갔는데 이제 2020년을 전후하면서부터 중국 기업들이 무섭게 성장을 하면서 독일 기업들이 위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 나올 구멍이 없어진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인력 감축까지 가게 됐고 독일 여러 가지 산업들 중에서도 특히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 중국 의존도가, 중국 시장에서 벌어들이는 돈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았는데 중국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완전히 전기차로 이제 전환을 하면서 내연기관차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졌고 독일 같은 경우는 독일 차 등 대부분은 다 전동화가 좀 있다 보니까 그런 흐린대에 대응을 못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1등 자동차 회사는 제일 생산량 기준으로 보면은 도요타거든요. 도요타가 한 1200만 대 정도 생산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폭스바겐이 한 900만 대 정도 생산을 하고 현대기아차가 한 800만 대 정도 생산을 하는데 문제는 도요타 생산 전체 인원보다 폭스바겐 전체 생산 인원이 거의 한 100 가까이 많죠. 생산성이 많이 떨어졌네요. 네. 생산성이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한 2, 3만 명 정도 보통 한 3만 명 정도의 인여 인력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이제 지적이 돼 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들을 끌어안고 이제 쭉 왔는데 이제 더 이상 이제 버틸 수가 없겠다라고 늘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좀 더 버틴 스타일들이고 뭐 벤치라든지 BMW라든지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도 이제 뭔가 차가 잘 안 팔리니까 당연히 이제 부품에 대해서 이제 그 수요를 줄이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종국 기업들 같은 경우도 독일제 부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부품업계들이 더 먼저 이제 감원에 나섰는데 그건 우리 눈에 잘 안 들어왔고 이번에 이제 폭스바겐이 이제 감원을 하겠다라고 이제 했는데 실제로 이제 감원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것도 사실 좀 의문이고 이게 이제 독일 같은 독특한 지배구조 때문에 주정부가 리더작스에는 주정부가 20.1%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독일은 따로 이제 폭스바겐이 먼저 중요한 회사다 보니까 과거 민영화 과정에서 폭스바겐 법이라는 걸 새로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따르면 20% 그러니까 80%가 넘는 사람이 동의해야 중요한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80%요? 네. 답안이 아니고 거의 독특한 지분. 근데 이제 20.1%니까 리더작스엔주가 반대하면 안 돼요. 거기 약간 지자체 그런 개념이라서 막 노동자 줄이고 그런 거 되게 민감할 것 같아요. 그게 민감하죠. 당연히 싫어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연 정말 줄일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폭스바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 외부에 있는 벨기에 있는 이제 아우디 공장 이런 것부터 이제 먼저 줄이겠다. 한 3,000명 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국에 있는 공장 줄이고 이제 외부에서부터 먼저 줄이는 작업들을 이제 하긴 하겠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인원 감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가는 길을 걸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해서 문제가 없어지냐 다시 이제 탄탄한 업체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다들 좀 의문을 갖고 있는 거죠. 임시방편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독일의 경기, 독일의 어떤 그런 스타일들이 뭔가 잘 적응이 안 되는 것 같다라는 느낌들은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에너지 전환 그렇게 이제 불을 지졌는데 결국 태양광 다 중국제. 그 다음에 뭐 풍력발전 다 중국제. 전기차도 이제 중국제. 그러니까 실제로 이 디지털 경제와 관련돼서 뭐 독일의 업체들이 눈에 띄는 게 뭐 있나라고 생각하면 한두 겹차 빼고 나면 잘 눈에 안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뭔가 사회적인 구조 이런 걸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정작 자신 있던 산업 분야가 거기에 따라오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걸 많이 하려고 이제 뭐 TSMC라든지 뭐 이제 이런 반도체 산업 이런 것도 육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조금 뭐 이런 것들을 지출해가면서 하고는 있는데 그거 역시도 이제 상당히 이제 삐걱거린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유럽의 어떤 동향 특히 독일의 동향에 대해서 좀 잘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동안에 이제 뭐 되게 유럽식 특히 독일식 그러면 되게 좋다. 맞아요. 네. 워라벨이 좋고. 워라벨이 좋고 뭐 하는데 하나씩도 보면 사실 그렇지 않은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그 나라들을 정확히 있는 그대로 바라볼까? 라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특히나 독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이제 많은 지식인들이 독일에서 과거에 공부를 했고 근데 보통 이제 유학생, 지식인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짧은 시절에 제일 많은 혜택을 보고 오는 거거든요. 그 사회에 많은 혜택을 보고 돌아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좋은 이미지, 긍정적인 어떤 이미지가 작용하는 경우들이 이제 많은데 실제로 과연 그럴까? 라는 점에 대해서는 좀 냉정하게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어떻든 간에 독일은 대한민국과 더불어서 이제 세계에 한 종가락 안에 꼽히는 제주국가니까 독일이 문제가 없는데 대한민국이 문제가, 아 독일이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문제가 없다. 이것도 기대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이제 어떤 반면 교사 이런 것들을 챙길 거는 미리미리 좀 챙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반적으로 약간 유럽이 사회주의성이 좀 강해서 복지라든지 노동의 유연성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약간 이렇게 기술 발전이나 혁신에 좀 걸림돌이 작용하는 것 같고 여기서 정하지 못하니까 확실히 좀 경쟁력이 떨어지는? 그렇게 이어지는 것 같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미국과 유럽의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 지난 20년 동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이제 미국의 승리, 유럽의 패배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가 이제 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가장 큰 이슈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유럽이 되게 소극적이에요. 되게 보수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환경 쪽에서 나온 이야기지만 사실 이제 사전 예방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유럽에서는 되게 중요한 건데. 사전 예방의 원칙이라는 게 뭐냐면 뭔가 할 때 이게 문제가 없음을 100% 입증을 해야만 하자. 100%요? 네, 100%예요. 근데 그거를 들어보면 멋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럼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그렇죠. 하던 것만 해야 돼요. 누가 하겠습니까? 네, 해봐도 100% 확신을 해도 사실은 하다 보면 틀릴 수도 있는 건데 그거를 시행착오라는 것을 거치지 않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보면은. 그런 문제, 지나치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이념적으로 그런 것들이 많이 갔다라는 면도 하나 있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유럽은 EU라는 공동체로 묶였지만 사실 뭐 지금은 기억하시는 분도 없겠습니다만 2000년대 초반에 EU가 생각했던 그 당시 추진하던 EU의 모습, 2000년을 전후해서 지금의 EU하고는 좀 달라요. 그때는 추진할 때는 정말 미국과 같은 이제 하나의 연방, 강력한 연방 그리고 각 국가 간의 장벽이 정말 낮아지는 이런 거를 생각을 했는데 당시에 이제 EU의 어떤 그런 헌법을 비준하기 위한 각국의 국민 투표 과정에서 부결이 되면서 되게 엉거주춤한 형태로 지금 이제 EU라는 게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EU 중앙에서 뭔가 제도를 내걸면 그게 전국에 걸쳐서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걸쳐지는 게 아니고 여전히 독일 따로, 프랑스 따로, 이탈리아 따로 이런 식의 이제 장벽들이 존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은 어느 주에 가서든 세금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연방이 만든 기준과 스탠다드에 맞추면 대부분의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니까 넓은 시장을 자유롭게 활용을 할 수가 있는 데 비해서 유럽 기업들은 이제 그런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데 매우 어려운 거죠. 그리고 혁신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유럽도 그동안에 꽤 많은 돈을 썼습니다만 효과가 잘 나지 않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좀 존재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유럽 기업들 같은 경우는 능력 있는 기업들은 회사를 좀 키우려고 그러면 차라리 미국 가서 하는 게 낫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점점 더 많이 떠나게 되는 이제 그러한 결과들이 쌓이고 쌓여서 최근에 이제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 거죠. 이거를 이제 바꾸고 싶으면 사실은 사회 근본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여러 가지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규제를 풀자. 쉽다. 라고 생각하지만 규제라는 건 또 나름대로 또 명분이 있어서 등장을 한 거거든요. 그럼 그걸 바꾸는 순간 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겨요.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돌파를 하려고 그러면 정치적으로 그것을 누군가가 정리를 하고 욕을 먹고 나가야 되는데 요즘에 유럽 상황 정치를 보시면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통적인 그런 정당 구조는 많이 이제 해체되고 새로운 정당들이 등장했다가 또 무너지고 그거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힘들고 어려운 과제를 이제 뚜벅뚜벅 가면서 누군가 이제 가야 되는데 사실 그런 역할을 이제 해줘야 되는 나라가 프랑스 아니면 독일인데 양쪽 다 지금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도 힘들죠. 예. 그러다 보니까 누가 방향성을 잡아갈 것인가 누가 어떤 모델 케이스로 이것을 보여주면서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를 할 것인가 생각해보면 답이 잘 안 나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뭐 아까 독일 이야기도 잠깐 했습니다만 유럽 자체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좋아 보이는 여러 가지 면들이 있습니다만 그 내부적인 약점들 한계점들이 이제 그동안의 지적이 여러 차례 되어왔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 그런 것들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상황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요즘엔. 난민 때문에 뭐 영향을 받았다 이런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그게 결정적인 큰 카드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유럽은 뭐 아프리카라든지 중동이랑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외부로부터 들어온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들어오는 뭐 볼법 체류자라든지 난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익숙한 이제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 지역이었죠. 그런데 이게 이제 지난 뭐 2016년 정도 어떤 걸로 기억이 되는데 이제 시리아 내전을 거치면서 대규모 난민이 발생했을 때 이제 메르켈 총리가 이제 독일뿐만 아니고 EU 전체적으로 영향력을 행사를 해서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했는데 사실 이상적으로 보면 맞죠. 인류의 공통적인 뭐 이런 것들을 하면 맞는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이제 그것이 유럽 사람들의 어떤 수용 능력을 초과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수용 능력을 초과했다는 것만 아니고 마음속으로 금리적으로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집단들 이게 이를테면 뭐 100명 중에 한두 명이 갑자기 보이기 시작해 그럼 넘어갈 수도 있고 오히려 잘해줄 수도 있어요. 아이고 멀리서 왔으니까 힘들겠네. 불쌍하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이제 15명이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느낌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러한 이제 난민의 대거 유입 그 다음에 그로 인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 이런 것들이 그전까지 다들 말을 못하고 이제 가슴속에 혼자 이렇게 불만이 있던 것들이 이제 노골적으로 터져나올 계기를 만들어줬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유럽의 많은 정책들을 보면 야 저게 가능하겠어? 라고 우리 입장에선 보여지는데 유럽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그게 인류 보편적으로 봤을 때 타당하고 좋은 거야. 그러니까 좋은 말 하면서 그쪽으로 계속 갔는데 그거는 싫은데? 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전에는 말을 할 수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 말을 꺼내는 순간 되게 이상한 사람이 되고 어떻게 보면 개념 없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난민이라는 문제가 딱 터지고 나니까 이제 그런 거에 그거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제 쏟아내기 시작을 했고 어? 나만 그런 생각하는 게 아니네? 너도? 너도?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극우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급진우파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세력이 현실적으로 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좋은 의도로 했으나 그것을 수용하기에는 유럽의 어떤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었는데 그거를 무시한 이상적인 결정이 결국 유럽을 상당히 지금 힘들게 하고 있고 그 결과로 이제 유럽 자체가 지금도 바뀌고 있는 거죠.